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수 전 총리의 9억원 불법 정치자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증강요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대검 결정을 뒤집는 헌정사상 다섯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마음의 빛이 있는 한명수 전 총리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관련 소식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역권 진영에서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에 굉장히 집착을 해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특히나 민주당은 작년 4월에 총선에서 압승을 한 직후부터 아예 대놓고 그 속내를 드러내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 사건을 재수사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실제로 민주당은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전된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라든가 추미애라든가 당정의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나서가지고 한명숙 사건은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들이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은 재심 신청을 통한 유죄 판결을 뒤집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희생되었다라는 명분을 찾아서 면제부를 주려고 하는 행보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법적으로 향후에 8.15 특사에서 친모 진영의 대모라고 불려왔었던 한명숙의 사면 명분을 확보하고 정치적으로 여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검찰개혁이라든가 사법개혁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명숙 구하기에 나서고 있는 다목적 카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여권에서 한명숙 사건에 이 정도로 무리하게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한명숙이라는 사람의 상징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의 민주당 당대표까지 지낸 한명숙 사건은 그간 민주당의 가장 큰 오점이자 트라우마라는 평가를 받아왔었고 진보 개혁을 표방했었던 진영에서 한명숙이라는 거물 정치인 뇌물 사건으로 유죄를 받고 복역까지 했다는 것은 자신들 진영의 도덕적인 흠결이 되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수감생활을 마치고 만기출소한 한명숙에 대한 사면 복권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 정권에서는 지금 부담이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문 대통령 역시도 그동안 여러 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애착을 드러낸 적이 있었는데 문재인은 노무현 재단 이사장 시절이었던 2011년에 자신을 한바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한명숙 전 총리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었고 차기 국가 지도자로 한명숙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이듬해 한명숙 대표 체제에서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을 했고 문재인이 당대표로 하던 2015년에는 대법원에서 한명숙에 대해서 징역형 선고를 내리자 당시 문재인은 우리가 한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명숙 전 총리가 친노를 친문으로 부활시켜가지고 집권의 밑바탕을 깔아줬지만은 자신이 집권한 후에도 지금 사면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데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재인은 이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 임기 내에 한명숙에게 사면 명분을 확보시켜줘가지고 마음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한명숙을 차기 대권주자로 내세워서 이재명 대학마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명숙 남편인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박성준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에 존경하는 사상가로 꼽는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하고 함께 1960년대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고 당시에 실형을 받았었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직까지 정치인 사면을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리 말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에 대해서 4월 재보궐선거 이후에 국민화합을 내건 정치인 사면론이 제기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또한 여권 진영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주장할 때 한명숙 사건을 자주 언급을 했었는데 현재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는 박범계는 한명숙 재판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대표되는 사법농단이 있었다라고 대놓고 얘기할 정도였고 현재 여당 진영에서는 입을 모아가지고 한명숙 사건을 검찰의 적패로 몰고 있으며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가지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라는 태세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 분석가들은 앞으로 직권 세력에서 한명숙 총리의 사면을 두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공격하는 강도 높은 여론전을 펴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직권 세력에서는 한명숙 사면과 전직 대통령들 사면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자신들의 차기 대권주자를 키우고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를 꺼내들어서 현재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보수 진영의 분연을 노리는 이 두 가지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박범계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수사지휘권을 지금 다섯 차례나 남발을 했지만은 그 시작이 지금 모두 다 사기꾼들 입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말이 되냐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은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모두 다섯 번 있었는데 이 중에서 네 번이 현 정부에서 있었고 이게 지금 전부 다 사기 전과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폭로에 근거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박범계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한명수 사건 역시도 해당 사건은 한명수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의 간방 동료였던 한모 씨가 작년 5월 달에 친여 매체로 분류가 되는 뉴스타파에게 검찰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라고 말하면서 시작이 된 사건인데요. 하지만 같은 간방 동료였던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지금 말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 검찰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라고 주장을 한 한모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사기라든가 횡령죄를 저질러가지고 징역 20년형 이상의 형을 선고로 받고 지금도 복역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추미애도 법무부 장관이었던 작년 6월 달에 해당 의혹을 제기한 한 씨 조사를 친정권 성향의 검사에게 배당해가지고 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당시 추미애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근거 역시도 지금 한 씨 주장에 기반한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추미애는 또 작년 7월 달에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불리는 채널A 사건 수사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사건 보고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수사 지휘권도 발동했었고 당시에 추미애가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 역시도 7천억 원대 금융사기로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철전 VIK 대표하고 사기 횡령 전과 5범의 제보자 X 지모 씨가 MBC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제기한 검언유착 의혹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고 난리를 쳤지만 현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에서는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물증 하나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추미애는 또 작년 10월 달에 라임 사건에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시키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었는데 이거 역시도 1조 6천억 원대의 피해를 낸 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주장에 근거한 것이었고 현재 김봉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기존에 주장했던 내용을 자꾸만 바꿔가지고 이 사람의 증언에 전혀 지금 진실성이 없다라는 이런 혹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법조계 측에서는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수사 기관보다 사기꾼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고 그를 근거로 수사 지휘권을 이런 식으로 남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추미애라든가 박범계가 지금 남발하고 있는 이 수사 지휘권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았을 때도 지권 남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몰라도 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나라가 완전히 개판으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소식들이었고 수사 지휘권을 남발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성과라도 내던가 성과가 없으면 사과라도 하던가 뭐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수사 지휘권 남발을 하면서 난리는 난리대로 쳐놓고 그 후에 성과도 못 내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으니 국민들이 점점 더 이번 정권이 수사하고 있는 방향이라든가 이렇게 수사 지휘권을 남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좋지 못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acks olika 나는 지휘권을 town시키에서 greatest 생각을 하는 데 7회 현상 현재 보기 apostle